보람들이 더 이상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주 작게. 보통 25에서 30 사이에서. 아주 아주 바람직한. 네. 성명만 좋아요. 나머지는 황입니다. 진짜 원래 진짜. 옛날에 이 전에 쓰던 게 아마. 엘락소스였었는데. 그때는 좀 다양하게 들었는데. 랑 이런 것도 많이 들었었는데. 지금 딱 사니까. 다른 건 아예 안 듣겠다. 피해가 있어. 원장님한테 연락 갈 거예요. 너무 한다고. 또 다른 사람은 별로고. 조승희 씨 노래만 좋아요. 그래서 이것만 들으시는 거예요? 조승희 씨 음반은 많잖아요. 돌려가면서 듣는 거예요. 이거 하나만? 눈에서. 아니. 숨이 좋으면. 쫙 뜬다고. 조승희 씨를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. 이 스피커가 유일하게 잘 내주는 게. 조승희 씨가 들은 거예요? 어. 신앙이 너무 잘 나와. 이걸 듣고 있어요. 정착한 게 이 곡이에요. 그래서. 제가 아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. 조승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. 조승희 씨를 좋아해서. 조승희 씨. 옛날에. 엘락스 때는 다른 거 많이 들었죠. 저의 착각입니다. 그랬다가. 이거에 들어오면서 저 음반의 정착을. 정착한 거고. 조승희 씨 입마중에서도. 이게 제일 어울려요. 이 음반이. 자.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곡을.